이번 시간에는 Next.js에 대한 개발을 끝냈다 치고 우리가 만든 것을 사용자에게 배포는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만든 개발 버전을 한번 보면요 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프레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6.3MB 리소시스라고 나옵니다 이 얘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한 용량이 6.3MB나 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거 어디다 쓰겠어요? 용량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콘솔 창을 열어보면 지금은 별게 표시되지 않지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효율적이고 때로는 보안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량을 더 작게 줄이고 또 불필요한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는 실서버에 최적화된 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package.json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 Node.js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들은요 scripts라고 하는 저기 아래에 이 프로젝트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여러 명령들을 갖다 놓습니다 그 중에 dev가 보이죠 npm run dev라고 하면 스크립트에 있는 next dev라는 저 명령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외에 build와 start가 있는데 이 build는 배포판, 실서버를 위한 배포판을 만드는 명령이고 start는 그 배포판을 서비스하는 명령입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 버전이 실행 중인 화면인데요 이걸 끄겠습니다 Ctrl C를 누르면 꺼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build 명령을 실행시켜 볼게요 npm run build라고 하게 되면 이 .next 폴더 있죠 이 .next 폴더는 여러분이 개발을 하건 실서버로 빌드를 하건 사용자에게 서비스되는 내용이 저장되는 폴더가 .next 폴더입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배포판이 .next 폴더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npm run start라고 하면 .next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서비스되기 시작합니다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리로드 해보면 똑같이 생겼는데요 네트워크 탭을 열고 리로드를 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보입니다 밑에 보시면 이전에는요 6.3MB 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295KB 입니다 6.3MB와 295KB는 21배 정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큰 용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때요? 실서버용으로 배포판을 만드니까 훨씬 더 슬림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네트워크 환경을 다 갖췄고 뭐 사양도 괜찮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컴퓨터로 들어오는 IP 어드레스나 또는 도메인을 사용자들에게 주면 지금 우리가 실행 중인 npm run start 그걸로 실행 중인 이 서버가 실제로 이 next.js 로 만든 프로젝트를 서비스 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도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